중소기업 유통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홈쇼핑 아카데미는 창업 중소기업이 홈쇼핑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150여 개 중소기업에게 홈쇼핑 관련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이 가운데 50개 내외의 기업에게는 홈쇼핑 입점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2019년 홈쇼핑 아카데미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홈쇼핑 아카데미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입점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홈쇼핑 방송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창업진흥원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홈쇼핑 사업단은 방송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창업기업의 홈쇼핑 방송 진출을 위해 실무교육에서 입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이며 서류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홈쇼핑 입점 실무교육과 전문 멘토단 컨설팅, 구매 상담회 등이 제공되고 홈쇼핑 입점이 확정되실 때는 입점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이번 홈쇼핑 아카데미를 통해 150여 개 기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50여 개 내외의 기업에게는 홈쇼핑 입점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년 실적은 307개 기업을 선정하여 192개 기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68회 방송을 통해 23억을 넘는 매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홈쇼핑 아카데미를 통해 80회 방송과 30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다음 달 27일부터 약 7주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별도의 방송 입점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홈쇼핑, 방송 영상 제작비 등 입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2일 저녁 6시까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에는 참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서 등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 또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